가상자산인 비트코인 가격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곧 꺼질 수밖에 없다는 거품이다. 이런 경계의 목소리가 많죠. 하지만 기관 투자가들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담기 시작했다는 뉴스에 투자자들은 솔깃합니다. 한때는 6천만 원을 넘기도 했죠. 한국 최고의 블록체인 전문가 이병욱 크라스랩 대표는 비트코인은 화폐가 될 수 없다. 위험한 투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공학을 전공한 금융 전문가. 과연 이 대표는 현재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디지털금융 MBA 주임 교수도 맡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허상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시죠. 제가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허상에 대해서 들어본다고 하니까 그동안에 얘기해야 된 거하고 좀 다를 것 같은 저도 생각을 하게 돼요. 우선 우리 이병욱 대표님 하고 계시는 크라스랩이라는 회사. 이거 어떤 회사입니까? 크라스랩은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컨설팅하는 회사고요. 주로 금융 쪽에 컨설팅을 하고 있고 제가 맡고 있는 디지털금융 MBA는 서울과학종합대학원에 거기는 디지털 기술들 예컨대 인공지능이나 핀테크 같은 것을 금융에 접목해서 금융회사들이 성공적으로 디지털로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연구하는 석사과정. 금융의 디지털화를 연구하는 거군요. 오늘 저희가 얘기할 비트코인. 오늘은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이 순간에 폭락을 하는 것도 같은데. 어제까지 해서 한 20% 정도 폭락을. 어떻게 이렇게 가격이 요동을 치는지 그동안에 오늘은 그렇지만 그동안의 상승세 자체가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네, 좀 그런 측면이 있었죠. 가격도 많이 올랐지만 가파르게 오른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가장 큰 원인은 일단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거. 그러니까 유동성이 너무 많이 공급된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가상자산뿐만이 아니라 주식, 부동산 다 같은 문제일 텐데 유독 가상자산 쪽이 더 가파르게 올랐던 데는 저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뭔가요? 첫째는 가상자산 자체가 내재가치가 없이 보통 주식은 회사라는 가지고 있는 자산을 내재가치로 증권화한 거기 때문에 가격의 적정성은 판단할 기준이 있죠. 있죠. 그런데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은 적정한 가격인지 판단할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소한 이벤트, 예컨대 유명인이 한마디 한다거나 아니면 규제당국에서 한마디 하면 청산을 했을 때 이게 할 수 있는 가치는 0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 싸냐 높냐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다만 더 살 거냐, 사람들이 더 살 거냐, 팔 거냐에 대한 시세에 대해 배팅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가 더 중요한 원인인데요. 사실은 이런 광풍이 불 수 있는 또 두 번째 근본 원인은 우리 주식 시장은 규정에 따른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소위 말하는 이런 암호화폐는 주로 중개소, 본인들은 거래소라고 주장을 하지만 자기들은 다 거래소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브로커가 맞죠. 왜냐하면 통일된 가격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각자 사자, 팔자를 각자 다른 가격으로 제시하는 브로커들이고 정확한 용어는 중개소가 더 정확한 용어겠죠. 중개소, 거래소 하면 거래소는 뭔가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있을 것 같은데 중개소는 그런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 뉘앙스 때문에 그런 말을 선호하는 건데 요지는 이게 금융 상품이 아니다 보니까 투자자를 보호할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게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각종 시세 조작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시세 조작. 그렇죠. 최근에는 코인 시총으로 한 4위 정도 되는 리플이라는 코인인데 이 CEO가 지금 미국 정권 거래위원회에서 고소를 당했죠. 그 혐의 중에 하나는 CEO가 나서서 시세 조작을 한 것이고요. 국내에도 여러 중개소가 비슷한 혐의로 재판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국내 중개소에서도 시세 조작 혐의로. 그런데 지금 일부 리서치에 따르면 현재 거래되는 거래량이 85% 정도가 사실은 가장 거래라는 거예요. 실제로 거래가 일어난 게 아닌데 거래가 일어난 것처럼 조작했다는 85%가? 네. 그런 주장이 있고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중개소 중 하나도 지금 혐의받고 있는 금액이 약 245조 원 정도에 가장 매매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45조가 가장 매매다. 가장 매매를 했다는 것은 시세 조작을 위해서 뭔가 사익을 취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밖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처벌을 할 수 있느냐가 또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게 혐의로 법화가 오가는 증권이 아니다 보니 가상자산은 또 보호 대상이 아니다 보니 사각지대에 있고 그래서 앞서 내재 가치가 없는 거랑 그리고 이게 거래되는 중개소에 안전장치가 없는 두 개가 합쳐지면서 이런 증폭 현상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요. 대표님. 왜 미국의 이른바 기관 투자가들 이론 머스크는 기관 투자가 아니지만 여튼 기관 투자가들이 비트코인을 투자 자산으로 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7년과 완전히 다르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을 해왔는데 그럼 기관 투자자들은 왜 이걸 자산으로 담고 있나요? 유사한 주장들은 계속 있어 왔고요. 2017년, 2018년 계속 있어 왔고 다만 여기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그럼 실제로 참여자가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여기서 중개를 통해서 수익을 얻으려는 기업이랑 직접 투자해서 수익 얻으려는 기업들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간 게 물론 거품도 있지만 기관들이 들어온 것도 분명히 있긴 하죠. 그런데 기관들이 들어왔다고 해서 얘가 제도권화됐다거나 혹은 안전자산이 됐다는 의미는 아니라 기관 타자로 투자했다고 해서 이게 결코 안전자산을 볼 수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일부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어떤 정보를 얻었다거나 어떤 약간의 자신이 생겼다는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게 본격적으로 모든 투자자들이 안전한 자산 혹은 투자할 만한 자산으로 했다기보다는 극히 일부가 그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일론 머스크 얘기도 아까 하셨지만 그냥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자기는 여기서 승리할 인포메이션이 있다거나 이 정도로 판단했다 정도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투자해서는 안 될 위험자산같이 들리는데 대표님 왜 한 2, 3년 전에도 비슷한 주장을 하셨던 것으로 보도가 되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서 2019년 대비하면 거의 10배 이상 오른 것 같은데 20배 정도 써있죠. 20배 올랐습니까? 그때가 300만 원대 정도. 그럼 그때 전망하신 건 왜 그렇게 그 당시부터 좀 꺾였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암호화폐가 올라가나 내려가나에 대한 전망을 하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이런 결함 때문에 이 암호화폐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을 했던 거고요. 사라진다? 그 전망은 지금 또 여전히 유효한데 그것도 크게 두 가지 정도 측면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 설명이 좀 장악할 수도 있는데 예전에 비트코인이 처음에 소개될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면 돈을 준다더라 라고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걸 정확히 얘기하면 수학 문제가 아니라 산수 문제고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계산 횟수가 상당히 많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횟수가 많아야 된다. 그런데 이게 흔히 말하는 우리는 채굴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채굴이라는 용어를 써야만 거래 내역을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횟수가 많은 계산을 하다 보면 에너지가 많이 들겠죠.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채굴을 하는 이유는 그 대가로 비트코인을 새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걸 팔아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건데 문제는 설계가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시간이 갈수록 계산해야 되는 횟수는 기하급수로 늘어나게 돼 있고요. 그러면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에너지는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가는 4년마다 반씩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2009년 1월 3일에 최초로 비트코인이 만들어졌는데 당시에는 42억 9천만 번 정도 계산을 했었어야 됩니다. 약 43억 번 정도 계산을 하면 비트코인을 50비트코인을 얻었어요. 43억 번에 50비트.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 2월 기점으로 2021년 2월 기점으로 보면 43억 번 곱하기 20조배를 계산해야 됩니다. 43억 번 곱하기 20조배. 상상이 안 됩니다. 그만큼 계산 횟수 올라갔죠. 그로부터 얻게 되는 비트코인은 6.25로 8분의 1로 줄어들어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계속 흐르면 계속 투입되는 에너지는 많아지고 그로부터 얻게 되는 이익은 점점 줄어들게 되니까 어떤 순간에 오게 되는가 하면 이게 최근 한 명을 할수록 손해보는 시점이 도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비용이. 그래서 이게 4년에 한 번씩 보상금을 주는데 최근에 준 게 2020년 5월이었고요. 그다음은 4년 뒤니까 2024년 정도였죠. 그리고 또 그다음에 2028년이 됐는데 요지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게 디지털금이고 향후에 안전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설계상으로 보면 이게 10년, 20년 뒤에 계속 남아있는 게 아니라 금은 도난당하지 않으면 1000년, 2000년 계속 가지만 그렇죠. 보관이 되는 거죠. 이 디지털 소프트웨어는 설계상의 결함으로 인해서 반간기 올수록 사라질 가능성이 많은 거죠. 설계상의 결함으로 사라진다. 사라질 수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채굴이 멈추면 거래 내역을 기록할 수가 없어요. 거래 내역이 기록이 안 된다는 건 은행의 역할이 우리가 금융 거래를 할 때 누가 누구한테 어떤 돈을 이체를 했다라는 기록하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이제 비트코인의 채굴업자가 하고 있는데 채굴업자가 돈이 안 돼서 채산성이 안 돼서 그 기록을 안 하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나는 사람한테 줄 수가 없게 되고 거래 자체가 멈추게 되니까 블록체인 자체가 멈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비트코인에 투자한 돈도 다 사라지는 거죠. 증발해버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냥 완전히 사라진다고 봅니다. 좀 더 쉽게 비유를 해드리면 사실은 네트워크 커뮤니티로 형성된 거거든요. 이게 이제 많은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모인 금전적 이득을 위해서 모인 커뮤니티인데 저희도 한때 천만, 이천만 하던 SNS가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같은 명의 언제든지 채에도 이상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덕을 보고 있나? 지금 중개소들이 많은 덕을 보고 있을 것 같고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코인을 발랭해서 그렇죠. 거래가 활발해지면 지금은 0.05% 정도의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 그 이익을 보게 되죠. 사실 두 번째 더 큰 위협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두 번째 더 큰 위협은 새로운 기술이 도래하면 예컨대 지금 양자 컴퓨터가 많이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면 두 가지 형태로 이 비트코인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지금 비트코인의 보안 체계가 소위 말하는 아까 말한 계산 횟수를 많이 해서 다른 사람이 접근하기 힘들게 만드는 보안 체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 체계하고 다르게 수십억 원의 수조배의 계산을 순식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보안 체계는 다 무너져서 자기가 지금 약간 기술적 얘기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비대칭 암호화키라는 걸 통해서 암호화 기술로 지금 막고 있는데 그게 완전히 뚫리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됩니다. 또 하나가 약간 기술적인 문제이긴 한데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블록체인에 뭔가를 기록하면 다시는 바뀌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바뀌지 않는 게 아니라 계속 바뀌고 있고요. 특히나 바뀌지 않는 게 바뀌기 힘듭니다. 그런데 최근에 만들어진 기록은 계속 바뀌고 있고 오래될수록 기록이 바뀌기 힘들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은행을 통해서 거래를 하면 거래하는 순간 그 거래가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건 확정이 되는데 비트코인 큰에는 영원히 확정이 안 돼요. 다만 바뀌기 힘든 것뿐이죠. 바뀌기 힘들 뿐이다. 기술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돼서 자세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확실히 이해가 안 되실지도 좀 어렵긴 하지만 미래에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확정은 영원히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면 그 이후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등장하는 시점에 2009년에 발생한 최초의 기록부터 다 무효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 사이에 본인들이 우리 법정 화폐로 사놓은 비트코인의 거래 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 거래가 다 무효화될 수 있는 위협이 될 수가 있죠. 사실 지금 비트코인 사더라도 비트코인 손에 쥐는 것도 아니고 자기 디지털 자산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은 계속 올라가니까 참 위험하네요. 오늘 이주열 총재도 그런 위험성을 경고했고 앨런 미 재무장관도 경고를 했는데 지금 경계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네네네. 과열이라고 다들 보시는 거죠. 그러면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우리가 기술이라고도 하고 그냥 블록체인이라고도 하는데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의 관계에서 볼 때 그럼 블록체인도 별다른 혁신이나 혁명을 가져온 게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사실 블록체인이 무엇을 하는 기술이냐라고 물었을 때 이걸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뭔가 산업 혁신을 하고 다들 그렇게 효율성을 높이고 그렇게 잘못 알려져 있죠. 잘못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원래 과학하고 기술을 구분해보자면 과학은 말 그대로 자연의 호기심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에 사과가 왜 떨어지는지 궁금한 거죠. 그런데 사과나무에서 사과 떨어진 이유를 발견했다고 해서 이게 인류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관심이 없는 게 과학이에요. 그런데 기술은 뭐냐면 항상 목표 지향점이 있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반드시 먼저 정의가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게 기술이거든요. 그럼 블록체인이 뭘 하는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블록체인이 그전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지향점이 있어야 됩니다. 사생활을 확실하게 그의 거래를 보호해준다. 익명성을 확보한다 이런 얘기.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죠. 십몇 년 지나도록. 그런데 유일하게 기술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게 비트코인이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얘를 왜 만들었는가 하면 익명의 거래를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익명의 거래. 그래서 중앙 서버도 없애버리고 익명성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문제는 익명이라는 목적은 충실히 잘 성취를 했는데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전산학에 봐서는 가장 비효율적인 비효율적인 아키텍처를 만들어버린 거죠. 효율적이 아니다 이거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복과 반복에 의한 그러니까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비효율적인 기계가 블록체인이에요. 그래요.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데 익명의 거래라는 거는 건전한 금융의 정변으로 반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익명의 거래는 쓸 데가 없고 그래서 블록체인은 반대로 쓰려고 하다 보니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식의 아키텍처는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상용화될 수가 없고요. 상용화될 수가 없고 지금 앵커 분이 많이 들으시는 프로젝트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비트코인으로 완전히 변형한 비트코인과 전혀 상관없는 아키텍처를 쓰고 있는 것들인데 문제는 이런 거죠. 비트코인은 예를 들어서 익명이고 자발적으로 모여있는 아키텍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프로젝트에 쓰는 건 다 실명이고요. 중앙화 서버가 있어요. 그럼 전혀 다른 거네요? 완전히 반대인 거죠. 다를 정도가 반대인 건데 반대네요. 거기 이제 블록체인이나 명칭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럼 블록체인 이름을 써서 뭔가 마케팅을 하려는 그런 속셈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지금 어쨌든 블록체인의 정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블록체인이 아니다라고 반론할 수가 없어요. 참 시간이 많으면 좀 덮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지금 비트코인 워낙 가격이 오르니까 저도 투자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듣고 나니까 생각이 싹 달라지네요. 혹시 투자를 생각했던 분들한테 좀 조언을 해 주신다면 투자냐 투기냐를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목적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태도가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주식을 한다고 무조건 투자가 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주식도 묻지마 식으로 사게 되면 투기가 되는 거고요. 또 삼성전자 주식을 상대로 베팅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박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태도가 제일 중요한데 비트코인은 투자를 하고 싶어도 투자가 될 수 없는 속성이 몇 가지가 있어요. 투자가 될 수가 없다. 네. 그거를 설명을 드리고 그걸 시청자분이 들으신 다음에 그래도 나는 하고 싶다. 좀 짧게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은데 첫째 아까 얘기한 건 종합입니다. 일단 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내재 가치가 없다. 적정 가치를 측정할 수 없다는 거.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플레이어가 공정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 시세 조작 위험이 있다. 그렇죠.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 세 번째 사두시면 이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불완전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거. 증발해 버릴 수 있다. 네. 네 번째는 이 발행자들의 불로소득이라는 거예요. 발행자들이 꼬로 먹는다 이게. 예를 들면 클릭 한 번으로 코인이 발행된 거를 중개성에 내답한 거거든요. 이더리움도 수천만 개를 그렇게 발행했다면서요. 2,200만 개를 발행했고 지금 또 전체 발행량 63%는 그냥 클릭 한 번으로 발행한 겁니다. 결국 또 하나는 지금 보통 사람들이 주식을 사면 전체 우리나라에 있는 전체 총자산의 0.3% 정도만 하루에 거래되는데 이더리움은 전체 자산의 20%를 거래해요. 이 말은 샀다 팔다 샀다 팔다. 누군가가 시세 조사를 하고 있다. 결국은 돈 벌 수 있는 사람은 카지노에 돈 벌 수 있는 카지노 주인이듯이 중개소밖에 없는 현상이죠.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클라스랩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병욱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트 네. 네. 아트가ăng 내장으로 그렇게 할 194420. speaker os voices 15-20 statistics increased 17,900.